내가 먹어도 될까? 재현아? 우진아 한 번 봐봐. 찍어줄게. 사진. 먹어봐. 여기 손동이 있다. 우리 언니 나도 하나 먹어. 나 먹을래? 나 한 번 봐. 나 한 번도 안 먹어 봤단 말이야. 먹어줘? 응. 먹어봐. 무슨 맛이야? 무슨 맛이야? 우진이 먹어봐. 우리 여기 있다. 우진 여기. 식는데? 왜 근데 나는? 얼음? 아니 이게. 무슨 맛이야 우진아? 엄마 엄마. 이 눈이 얼어가지고 이게 딱딱해. 응? 너무 맛있는 맛. 맛있는 맛이야? 우리 다 들어가 봐봐. 여기 떠있어. 가자 가자 가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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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도 먹어볼래. 나 아까 먹었잖아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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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? 너 이거 써. 너 이거 써. 야. 야. 우진. 근데 그만 먹어. 먹어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? 나. 이제 안 먹을 거야. 맛있다? 응. 야. 아까 전에 먹었어 엄마? 아까 전에 박빙프처럼 먹었어. 맞아. 진짜? 나 아예 안 먹었대. 손실없다. 가자 엄마. 가자.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. 그치? 너무 예쁘지? 오랜만에 눈 오니까. 어 여기가 긴 거! 봐봐 봐봐. 또 없나? 또 없나? 아 우지!